멤버들과 그리고 저희 회사 스태프들과 다 같이 발겹을 해서 여기가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장인 망했다 망했다 이제 시작부터 폐병원이에요 폐병원인데 여기에 3층으로 올라가서 MRI실을 일단 여기가 와 잠깐만 엉뚱이 들어가요 MRI실을 보고 오는 게 그거 미션이었는데 뭘 보고 오라고요? MRI? 근데 귀신들이 MRI실이나 뭐 엑스레이 이런 걸 제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맛보기를 보려면 와 어떡해 이게 뭐야 이렇습니다 와 근데 여기 너무 와 이거 우리 지금 영화처럼 곤지야 저희가 지금 다녀오겠습니다 너 때문에 눌렀잖아 여기를 흐려 와아! 야! 네 이쪽으로 쭉 가면 와 와 와 와 와 와 아 못 갈 것 같다 아 무섭다 오 형 망소리 들리지 어 왜요? 아 너 때문에 울렀잖아 아 발 소리내셨다고 야 여기서 이렇게 시끄러면 안돼 우리가 두 개를 끄는 거야 지금 귀신이 모인 거 아니야 우리 때문에? 어 쟤 누가 온다 아 우리잖아 우리 아니야 뭐야 아니야 어 깜짝이야 아 봐봐 야 저기 저렇게 당당하게 다니시잖아 귀신 아니세요 귀신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귀신 아니시죠 가도 될 것 같아 되게 자신있게 다니시네 여기 나무게 그러는 거 우리가 너무 바보 같으셨는데 이거 MRI라고? 나 눈 안 보여 그거 맞아 MRI 맞아 진짜? 이쪽으로 찍고 우리 아 형 먼저 가 형 먼저 가 카메라한테 형 뒤 먼저 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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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아 아 아 아 알겠습니다 저희는 끄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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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력 테스트 아 압력 테스트 아 끝났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방송 봤는데 귀신 형태 막 이렇게 지나가고 귀신 있고 이러면 이제 아 아 아 저희는 그래도 압력 테스트 성공 끝 끝